한 시간 정도 일주일에 남았고 토스트 해먹었습니다 토스트 어저께 저 생일이여서 미역국 남은 거 토스트가 미역국 어김없이 해가 떴지만 난 아직도 어둠 속인걸 모든 것이 다 제절인데 이젠 남은 내가 아닌걸 내가 아닌걸 사랑하는데 혼자 애정 표시를 하다가 아무 반응 없는 남자를 보고 화를 내고 떠나는 거 제가 중요해요 은하인 오빠는 가만히 노래만 부르면 돼요 내가 아니야 함께 즐겨듣던 노래가 이젠 슬픔의 비가 돼요 조금 매력이 있구나 이 음악을 표현을 잘하구나 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내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네가 없는 나는 아니지 내가 아니냐 이번에 문시안 뮤직비디오의 컨셉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남자의 심리를 무기력한 표정과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분리된 듯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표현하면서 또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VR3D 촬영 슬 촬영을 통해서 남자의 심리상태를 그런 왜곡된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네가 없는 나는 아니지 내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ünk 아